이 친구냐 아 이 XXX야 너 이리 나와 이 XXX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옥상 올라와 쐐고 compl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상 나오네 태양상 보이네 조금 당겨봐봐 감상 그만하시고 어디갔어? 새로워? 뭔가? 그래야 내 물통 그래?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학생이 점심 메뉴도 몰라 봤냐? 갔냐고 이게 우리 학교의 인재야 응? 내려 이걸 내려야지 약간 커지자 무슨 시야? 1mm? 2mm 아니야? 이거 뭐 싸나이들이 너무 쪼잔해서 안되겠다 0.2 남자라 할게 태양까지 가서 직접 재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어 아유 2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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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m 3mm 4mm 4mm 3mm 야야야야야 야 나 저거 채점 못한다 저거 몇 점 줘야 되냐 점수 2mm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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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